우리 집으로 오라고 꼬셔놓고 집은 어딘지 정작 가르쳐주지 않는 밀당의 기재들 투피엠의 니쿤씨 찬성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투피엠입니다 찬성씨의 날이에요 제 날이라고요? 걸려든 것 같습니다 제 날인지 제 산날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얀 마스크 접어 하얀 마스크 접어 오케이 자 그럼 거운 마스크 접자 갈까? 응 응 기억해 갈까? 한국인 접어 한국인 접어 자 이렇게 해서 다섯 손가락을 제일 빨리 접으신 투피엠의 막내 잘 부탁드립니다 하얀 땡 지하철 지우개 지름신 지하철 지방신 난 이 사형이 없는데 이상해 잠깐만 좀 이상한데? 이상해 재밌다 그냥 편하지 그냥 재밌다 잔잔하게 잔잔하게는 졸귀하다 그냥 바랍니다 응 흐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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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 야 작가님께서 지금 돌고래 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기립박수를 예 드리고 싶어서 뭔가 해드릴 수 있는지 일단은 해드리고 싶죠 그렇죠 흐흐흐흐 아 진짜 진짜 장가주니 그 큰일 논문 쓰니? 라고 하여튼 Cobb 지하철 지하철 수burger 지하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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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